이뻐갔다 왠지 어디야 오케이 어 안 죽었네 와 빨리 가서 먹자 반자동 어 이건 뭐야? 아니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됐어 됐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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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녀석이 필요하다고 이거 대형 대형 찔릴 때 세 방이면 죽더만 아까 두 명은 죽일 수 있어요 일곱 발 남아서 기관측으로 아무리 쏴도 그 거대한 녀석 안죽는데 저거 아까 세 방 때리니까 죽더라구요 저 거대한 녀석이 나왔을 때 대비한 녀석이야 거대한 녀석을 대비한 예 유탄발사기 저 진정한 유탄발사기지 뭐 근데 저 이미 반자동인데 이건 유탄발사기고 도대체 자 여섯 마리씩 타고 다니는구나 자 여섯 마리씩 타고 다니는구나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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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저게 타렛이구나 그래서 음 네 아까 기간총 기간 HMG로 맞짱 떠봤어요 HMG로 헤비랑 근데 거의 50발 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HMG에 그걸 다 막고도 버틴 얘들아 그걸 다 막고도 로켓폭한테 맞고 죽었어 그걸 다 막고도 저 머릿속 저격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하 근데 저격충 쓸 만해도 이걸 버리고 저격충 쓰긴 좀 그래서 가까이서 어차피 죽여야 되니까 가까이서 죽여야지 저걸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쪽에서 하면은 너무 트여있는데 이쪽에서 죽여야겠다 스 Pizza 가 34 저깄에 여쭈피 이게 그렇게해서 죽인다고해서 문신으로 조용히 죽인다고해서 추가선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다 들켜가지고 애들 다 경기상태에 돌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시간질하면 다 없어지지 넷 여기까지 넷 땡크? 땡크가 어딨어요? 헤비 내려가도 걱정없어요 유탄발사기가 있기때문에 유탄발사기를 믿고있어서 쉽게 무너진 유탄발사기가 아니야 일단 내려가지 땡크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유탄발사기 여기서 쏘면은 바로 도망갈데가 없구나 적은가? 아닌데? 적은가? 저기에 땡크가있나? 사용에 유탄발사기 자, 조용히 들키지 않겠지? 아무도 없지? 보지 않겠지? 어차피 다 죽일거에요, 얘들 예, 나노총맨제가 아까워서라도 다 죽일거야 오! 얘 HMG다! HMG군요 너희들이 죽었다 LHMG다 LHMG다 자, 덤벼덤벼덤벼 자, 먹구요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저쪽으로 가자 야, 여기서 총소리나는데, 쟤네들은 관심이 없어 왜, 왜 왜, 왜 함부로 뜯지마요 내가 쓸건데 어, 저, 어, 저 뭐야? 아, 저게 땡큰가보다 안 뜯으면은 총알이 무한이예요? 자, 일단 여기다 HMG 버리고 에스컬의 헤비, 헤비 헤비, 헤비 아아 그런 함정이 있었구나 아 재기라 자자자 빨리 먹어 저기로 가야되요 HMC 뜨들어 자 에너지 에너지가 금방 금방 차 혹시 나노 리차지를 하니까 예 에너지가 금방 금방 차 근데 방어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야 술탄을 왜 던진거야 저거 자 에너지 금방 차 그래도 150발인데 그래도 150발인데 어우잠마 사정거리가 안되잖아 어 좋아요 자 200점 어 어허 잘그냈구나 쟤네도 다 죽여요 어어 어어 어떻게 봤어 반대편으로 가자 아 야야 이쪽으로 오잖아 야 와주면 땡큐 베리 감사하지 어어 오 나 죽을 뻔한거 같은데 자아 다 죽였나 아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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